책벗인생 옛날 경상도 어느 지역의 산골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둘은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사이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였다. 둘이 만났다 하면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안 미운 데가 없었다.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억지로 허물을 지어내어 밉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보이지 않아 무례하게 대하였다. 어느 날 나들이 가셨던 시어머니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돌아왔는데 들어오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한마디 하였다. 엄마야 저녁에 오신다 케놓고 와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큰소리로 어깃장을 놓았다. 그래 이거사 내가 일찍 들어온께네 그리도 꼴보기 싫라. 와 나는 일찍 들어오면 안 되나? 그러니 며느리도 지지 않았다. 참 어머니도 무슨 애문소리를 그렇게도 하십니까? 뭐시라 애문소리라니 야가야가 사람 잡네. 너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리는 대체 어디서 빼왔노? 아 말대꾸라니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억지 말씀은 어머니가 먼저 시작했다 아입니까? 저것이 뭐시라 씨부리 샀노?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거워 대드는 것 좀 보소. 네 친정에서 어른한테 그리 바락바락 기어오르라고 가르치더나. 왜 애꿎은 친정은 돌추고 그러십니까? 정말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밉단 말입니까? 그래 엄청실히 밉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사. 꼴도 뺏기 싫으니 썩 나가삐라마. 제가 왜 제 집을 두고 나갑니까? 제가 왜 애? 얼씨구. 이게 왜 네 집이고 내 집이지? 저것이 이젠 아주 집까지 빼앗을라 카네.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이게 참 어디 예산일인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일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사이가 꽤나 좋았다. 며느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면 어머님 이것 좀 접사볼래? 아우냐 너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오순도순 사근사근 둘은 잘도 지내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 어떤 일을 계기로 한 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줄곧 배배 꼬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둘은 밉다 못해 수시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심지어 서로 없어지기를 신령님께 빌기까지 하였다.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리인지 깨떡인지 도둑이 잡아가든 잡혀가든 범에게 물려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이소. 신령님 전 비나이다. 저 시어머인지 사나운 괴물인지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살에 내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좀 데려가 주이소. 이렇게 서로를 향해 모진 소리를 해대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이 집에 동냥을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방자질하는 걸 엿듣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곁에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을 본 스님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었다. 먼저 시어머니한테 은근설적 다가가 말하였다. 소승이 잘 모르긴 해도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이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소승에게 못된 며느리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런 방도가 있다면 좀 일러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거든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천번마 보이면 저 미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없어질 뻘일 것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일러두고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가서 또 은근설적 다가가 말하였다.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이 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마음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시어머니를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소승에게 하나 있긴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그런 방도가 있어예. 그럼 제발 좀 일러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머리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천번만 보이면 저 나쁜 시어머니가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조용히 갈 것입니다. 그날부터 고부는 서로 방자질 하느라고 야단이 났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히 하고 입을 벌려 윗니를 보이며 웃는 것이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앞니를 보이려니 히히 하고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만나기만 하면 히히 눈이 마주쳐도 히히 이래도 히히 저래도 히히 이렇게 며느리만 보면 웃는 것이 일이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우습기도 하고 가짠기도 하였지만 웃는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 함께 웃으면 웃었지 성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이젠 시어머니 모습이 슬슬 귀여워 보이기도 하였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한테 방자질 하느라고 야단이 났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숙여 까딱하고 절을 하니 정수리가 안 보일 수가 있는가. 그것도 천번씩이나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만 마주쳐도 까딱 이래도 까딱 절에도 까딱 며느리는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며느리 모습을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겸연쩍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생각하니 기분 상할 일도 아니고 참 고맙게 여겨졌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슬슬 곱게 보였다. 늘 웃는 시어머니 항상 예의로서 대하는 며느리. 그렇게 산골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정이 담뿍 들어 오순도순 의지하며 지내니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 이 나물방찰 맛 좀 보실랍니까? 어냐 아따 그 참 맛나 보이네. 옛날 경상도 어느 지역에 아들 형제를 두은 박시성의 한 평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박시는 어찌 된 일인지 큰아들만 귀여워하고 작은 아들은 천덕구르기로 키우고 있었다. 큰아들은 날마다 고운 옷 입혀서 평민 자재가 입학하는 글방에도 보내니 글공부도 부지런히 시켰지만 작은 아들은 날마다 허름한 옷 입혀서 나무나 해오라고 시켰다. 이래 놓으니 두 아들은 자랄수록 하는 짓이 점점 달라졌다. 큰아들은 똑 부러지는 말솜씨에 몸가짐도 바르고 똑똑했지만 작은 아들은 남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말 한마디 못하고 몸가짐도 말이 아니었다. 이쯤 되니 큰아들은 날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는데 작은 아들은 허구헌날 남들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지내오다 형제 나이가 열다섯 살쯤 되었을 때 온 동네에 소문 하나가 퍼졌는데 무슨 소문인고 하니 건너마을 사는 윤정승이 천냥짜리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데 문제를 내서 알아맞히면 돈 천냥을 주고 못 알아맞히면 천냥을 받는다는 소문이었다. 박씨가 그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난 큰아들을 데리고 가면 돈 천냥을 벌어올 것 같았다. 큰아들은 똑똑해서 뭐든 잘 아니까 수수께끼도 잘 풀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박씨는 글공부하는 아들을 찾아가 말하였다. 얘야 내일은 글방에 가지 말고 건너마을의 윤정승 댁에 돈이나 벌러가자이. 이튿날 큰아들을 데리고 정승집에 찾아갔다. 문전에서 수수께끼를 풀려왔다고 하니 우선 밥 한 상을 잘 차려주었다. 그렇게 배불리 잘 먹고 정승 앞을 찾아가 마주앉자 정승이 밝은 얼굴로 수수께끼를 내었다. 네, 들어오다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느티나무의 잎이 모두 몇 개나 되더냐? 이러니 느티나무 잎이 몇 개나 되는지 세워보지 않았으니 알 수도 없지만 아니 세워본다고 해도 그 많은 걸 언제 다 셀 것인가 말이다. 해당초 아무도 못 풀 수수께끼였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는 큰아들도 그만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왜 대답이 없는 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 모르겠다고? 그럼 당장 돈 천냥을 내놓아라. 수수께끼 맞춰서 돈 벌려고 찾아왔지. 돈 이루려고 온 것은 아니니 큰아들이 돈 천냥이 있을 턱이 없었다. 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사리를 해야 하느니라. 이리하여 큰아들은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정승집에 남아 머슴사리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 혼자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돈 천냥 벌려다가 잘난 큰아들을 머슴으로 팔아넘기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그만 누워서 끙끙 앓게 되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그걸 보고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어예? 이놈아, 알 것도 없다. 아버지는 허구헌날 지게나 지고 다니는 게 뭘 알기나 알까 싶어 되려 귀찮아하였다. 그래도 작은아들은 자꾸 물어왔다. 아버지, 말씀이나 한번 해보이소. 와그라십니까? 니는 몰라도 된다, 걔도. 왜 자꾸 귀찮게 하노? 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해보이소. 허, 이 자석. 그라모 알겄다. 니 형이 윤정성 댁에 수수께끼 내기하러 갔다 아이가. 그런데 수수께끼를 몸풀어서 꼬마 그 집 머슴이 되삐다 아이가. 인자 우짜모 좋겄노. 그랬더니 작은아들이 내일 그러면 지가 한번 가볼까에. 야, 이놈아. 니 형도 몸푸는 수수께끼를 니까짓께 무슨 재주로 푼단 말이고. 아, 혹시 압니까? 지가 풀지도. 이렇게 한번 자신도 해보겠다고 부득부득 조르는 통에 그만 허락을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자 작은아들을 데리고 박씨는 또 정승 댁을 찾아갔다. 또 밥 한 상을 잘 얻어먹고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다. 그런데 정승이 내는 수수께끼는 어제 형한테 낸 것과 똑같았다.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 잎이 모두 몇 개나 되더냐. 그런데 정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작은아들이 되받아쳤다. 그러면 대감머리카락은 모두 몇 월이나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자 정승이 화를 버럭 내며 내가 머리카락을 세워봤어야 알지 몇 월이나 되는지 어찌 알겠느냐. 대감댁 문 앞에 느티나무는 제가 오늘 처음 본 것이지만 대감머리카락은 대감께서 한평생 머리에 얹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한평생 머리에 얹고 다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수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 본 남은 입술을 지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니 정승이 그만 할 말을 잃고 멍해졌다. 음... 아이고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렇게 정승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럼 제가 이긴 겁니다. 그래 돈 천냥을 주마. 돈 천냥을 놔두고 해. 우리 형이나 돌려주이소. 옛날 경상도 어느 지역의 시골에 김시성의 농사꾼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 것이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장가 미처니 300냥만 있으면 장가를 가겠는데 그놈의 300냥이 없어서 김시는 장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시 총각이 집안에 모셔놓은 터주에다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다. 영험하신 터주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오. 두도 말고 덜도 말고 어쨌든지 돈 300냥만 생기게 해주이소. 이렇게 빌고 있을 때 때마침 소도둑이 이 집에 딱 들어왔다. 도둑이 울타리 뒤에 납작 숨어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훔쳐가려고 틈만 엿보고 있을 때 집주인 총각이 돈 300냥 생기게 해달라고 터주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도둑은 코웃음을 쳤다. 흥! 바보 같은 게 돈 300냥이 생기기는 커녕 오늘 밤 안으로 소 한 마리 도둑맞을 기다. 이렇게 생각한 소도둑이 숨어서 한참 기다리니 김시 총각이 기도를 다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다 하고 도둑이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기어들어가서 소꼽비를 끊어잡고 소를 살살 밖으로 몰고 나왔다. 그리고서 이제는 막 도망을 가는 판이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빤데서 훔친 돈 300냥을 가지고 있었다. 엽전 300냥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무겁게 둘러매고 다니다가 이제는 소가 있으니 그 돈 자루를 소 등에다 실었다. 그리고는 가뿐하게 가다 보니 어느듯 날이 새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 도랑이 하나 나와 그 개울을 건너려고 소꼽비를 잡고 끄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아프사 이놈의 소가 도랑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무거운 책으로 그냥 막 버티는 것이었다. 도둑은 소꼽비를 아무리 잡아 끌고 엉덩이를 때리고 야단을 쳐도 막무가내었다. 도둑은 도랑 건너 저쪽에서 꼽비를 잡아 끌고 소는 도랑 이쪽에서 안 가려고 버텼다. 그러다가 그만 꼽비가 뚝 끊어진 것이었다. 소는 이때다 싶었는지 살았다 하고 되돌아서 껑충껑충 뛰어 달아났다. 소는 과연 어디로 향했겠는가. 바로 제 집 쪽으로 달려갔다. 도둑은 그야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도망가는 소를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다. 이쯤 되면 소 잡으려고 도둑이 따라 갔다가는 잡히기 딱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집주인 총각은 잠에서 막 깨려는 찰나였는데 소 울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보니 자기 집 소가 집 마당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총각이 가만히 보니 등에는 웬 자루 하나가 실려있었다. 놀라고 어리둥절한 마음이 자루를 들여다보니 글쎄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삼백량인 돈이 들어있지 않는가. 어젯밤에 터주님께 돈 삼백량만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그새 소등에 실어서 보내주셨네. 터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일 이후 총각은 그 돈이 정말 제 집 터주님이 보내준 돈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터주 모시기를 아주 제 부모 섬기듯이 하였다. 김씨 총각은 궤돈으로 장가를 갖고 어엿본 색시와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 즐거우셨습니까? 세 편의 이야기 중에 저는 못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노승이 발휘한 돋보이는 기지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설화 속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의 구박과 괴롭힘에도 묵묵히 인내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며느리는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고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며느리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인물로 묘사가 된 것이 조금 이색적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의 며느리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른과 상대를 예의로서 대한다면 화목한 가정,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깨우침을 얻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